룩다를 건드리지 마요 룩다를 건드리지 마요 헬멧 바꿔보실래요? 치료 안맞으실래요? 일단은 브리핑 몇주 전에 영국에서 끔찍한 생황체로가 발생했습니다 현재 영국 쪽으로 생황 무기를 배달했던 화물쇼의 추적 결과 이쪽 판루자 판루자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저희는 와라벨하는 생황 무기 문반책을 생포하는게 목표입니다 우측에 있는 놈이 와라벨고요 해당 와라벨 생포 하신로 200원에서 일단은 착륙 아 200을 진행하는데 200원에서 착륙이 불가피할시 202에서 착륙합니다 아 200합니다 확인되셨나요? 네 와라벨은 지금 맵상에 빨간색 사각형 지점 보이시나요? 빨간색 사각형 안보여요 안보인다고요? 네 제가 대충 그려드릴게요 다시 alkook 가루 와라 안보인다 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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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시나요? 네 저기 어딘가 있습니다 넓구만요 넓구만요 군대가 세 군대잖아요 여러분들 투입은 뒤에 분의 지프처로 진행합니다 지프처는 지금 여기 똥가미칭 모습 보이시나요? 저기에 모두 저기까지 끌고 하셨다가 하차하신 뒤 지역 내부에서 지역 들어가실때는 도보러 갑니다 이해되셨나요? 양호 질문 있으신가요? 그대의 질문 있습니다 네 그러면 원투 지점 다 사용불가하면 어떻게 해야되죠? 원투 사용불가하면 다른 군대에서 지프처를 지원할겁니다 컴백 질문 있습니다 네 HVT 생포불가시 사사용 가능합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꼭 맞춰야됩니다 죽이시면 미션 실패될거에요 그만큼 중요합니다 자세기군요 적군 적성세력은 어떤 종류입니까? 아프리카 밀리시아입니다 적군 장갑차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그루브님이 하인델타고 지원해주실겁니다 세 번째 질문은 민간인이 있나요? 없습니다 전부 다 저희한테 적되죠 혹시 막 자폭같은 그런 곳도 있나요? 아니요 조니하이브 질문이 있습니다 네 혹시 그러면은 모두 다 적성세력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뭐 저희한테 전부 다 그럼 다 적대적인건가요? 네 확인했습니다 분대장애 하시죠 대마님의 AFK이요 대마님의 AFK이요 저 도왔습니다 오케이 군대장애 하시죠 못챙긴거 챙기시고 저희는 북방 왼 뒤에 그 뒤 촬영할게용 아 차량 한 대당 총 4명 탈수있다 알림 차량 한 대당 4명씩 탈수있습니다 그 주제 연막이나 지금 돈 치우겨 놔야지 아이돌 Senior 인조 공격 종합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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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관 탕퀴니 무전내용 들리시죠 네 들립니다 와 이거 참원정할라면 이거 사야돼요? 아니요 운전하려는 순간에 이거 사야된다면서 내려지는데? 어? 이거 이 돈 아니었나? 이거 카디엘씨인가? 아, 어. 모르겠네요. 크구라서. 저도. 크구라서. DLC는 얼마야? 모르겠어요. 오늘 여름 세일 한 번 하지 않을까요? 세일할 때 한 번씩 지도해. DLC는 세일할 때. 무조건 DLC야 할 때. 세일할 때. 2차 대전 DLC는 안 사도 다른 DLC들은 사야 돼. 내 재미를 위해서. 얼마, 얼마 정도 되나? 몇 천 원, 몇 천 원씩이 우드득은 게 있어요. 어쩔 때 50% 할 때도 몰랐어요. 최대 80% 아니었나요? 이번에 75%인 거 아닌지 하셨어요? 이미 끝났어요? 끝났을걸요? 지금 최근에 한 2주 됐을걸요? 75%인가 80%가 이 때 사갖고. 풀 DLC 있죠. SOG 빼고 3만 원은 안 됐으니까. 네, 그렇게. 세일이요? 세일. 세일 지난주. 포요일에 끝났어요. 아, 이거. 여름 세일. 가을 뭐지? 블랙데이인가? 그거 기다리고 싶지. 초초님 가방 어쨌어요? 블랙데이 시리얼 아니야. 아, 그래요? 와우. 상남자. 가을에 뭔가 하러윈 하리. 찜풋. 그 전에 뭐 있지? 저 사단 박스. 사이드로 나가지. 연령. 헤디스에 보이시네. 지금 저. 아, 어. 스피인. 섹시. 디노도 안 돼. 그래서 어차피 처음에 운전해보고 싶지. 저는 나 중간으로 운전하기 싫어져. 아, 오늘. 우리 사람 없니? 뭐, 그人. 아, 맞아? 특히, 선을 많이 왔더라고요. 운전하기 되게 힘들어요. 올라갈 때는 속도 안나오고, 내려가잖아 속도 너무 나와서 뒤집혀지고. 이거 뭐… Bold킹 아니고? 근데 사실 Geeal씨ท clue sel일이 거의 없어가지고. 거의 찾 gevằ obsess이지. 응 좋아 훌륭합니다 SOG 빼고 나머지를 크게 수만 있는 것 같은데 진짜 내 루타를 망치다니 좋아 좋아 만족해 ㅋㅋㅋㅋㅋㅋㅋㅋ 주로 SOG하고 APEX만 뭐 끝난거죠? APEX 컨택트 정도 아 알파고래고 촬영 맨 뒤에 있는거 2대 이용할게요 저 8명이니까 저희 중간에 2개 땋게요 양호 중간에 2개 아 이거 같은데 제인 그린맨 선도차 운전 부신 엠투사수 누구였죠? PTS도? 아저씨님 아 아저씨님 제이제이제 제이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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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탄 제이제이 아 1호차 1호차 블루팀 2호차 옐로팀 저희 팀컬러 있나요? 네 1호차 블루, 2호차 옐로우 확인 메디루 그냥 냅둬요 네 팡큐님 팀컬러 옐로우 블루가 저 밖에? 사람님 그리고 아 저기 계시구나 저희 맵 보시면은 저희가 1구역 수색할거거든요 그쪽에 리뷰분들 많아가지고 그래서 각 구역별로 1번 라인 먼저 홀코, 2번 라인, 3번 라인, 론시로 가가지고 다 정리할게요 확인 아 대마님 저 팁 색깔이 뭐죠? 1번 차량 블루, 2번 차량 옐로우 대마님 저희 제일 왼쪽 구역에서 남쪽에서 북쪽으로 가는거죠? 네네네네 다시 다시 좀 얘기해주세요 저희 제일 왼쪽 구역 남쪽에서 북으로 올라가는거 맞죠? 음 네 아 그 구역별로 일반구역 여기 설정해놨잖아요 저희 일반구역 여기 먼저 홀뜩가거든요 아 다른덴 가로로 쳐놓고 우리는 아 다른덴 세로로 쳤는데 저희는 가로로 쳐져있어서 아 네 저기 구역별로 하나 훑고 훑고 올라간다고요 남에서 북으로 남에서 북으로 가는거죠? 네네네네 저처럼 아 방금 했습니다 아 옆에 무대 코로나 생긴거 저 소름색깔 없죠? 예스 안녕하세요 저희? 없어요 우리 유탄만 있군요 우리 유탄만 있군요 우리 문화해가지고 이제 가는뒤 동일하니 디스틱트랑 나빠지더라고요 드라이버들 차량 간격 걸려서 이동하세요. 네, 확인. 네, 확인. 전자리에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맵상 보시면 까그스박스 안에 가운데 라인 있거든요. 거기 서툰 1, 2, 3, 4. 저기 안에 있는 지역만 저희가 선택하면 됩니다. 양쪽 사이드랑 가운데 라인으로 선택할 거예요. 가다가 진입실 공격 받으면 교전 안 하고 바로 지나치고 갈게요. 네, 확인. 어, 확인. 파인드가 5번이라니. 뭐가 좀 묘하구나. 러시아 특수물인가. 그건도 아닌 거 같아. 러시아 특수품. 아, 나 이거야. 오케오케오케. 아, 속도 너무 맞췄. 아까 베스트 드라이브라는 사람이 누구였지? 저 아니에요. 어... 감봉 당하고 싶은건가? 이메진 님이에요 도 아니에요 감봉 당하고 싶은데 어 뭐야 총격 자칭 오른쪽에서 차림 어배불력에다 세요 야 하사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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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 건너에서 뭐가 쏜 것 같은데 룰 도 memoir audience 되기 때문에 포기고없이 보화에 waves 가볍게 저희 퀴스 끝나고 진입할게요. 어차피 앞군대가 먼저 갈 거니까 저희는 중간에 끼워서. 넵. 오케이. 따라갑시다. 앞군대 공격받으면 진화 치고 주변에 차량 기동 불능 시에만 주변에 엉템을 찾아가지고 운영사 하세요. 그 외상에는 무조건 그 위치 있다라는 식으로 가겠습니다. 침파대. 뭐이면 사용해요. 침파대. 두 개 사수님들 일어날 수 있어? 네. 일어나서 교수한 그런 거 준비 좀 해주세요. 네. 뭐하노. 뭐하노. 왜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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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아. 아픈데 뭐하노. 아. 아픈데 뭐하노. 네. 왜왜왜왜. 길이 잘못 갔나오네. 길을 못하는 one. 왜 망치지는데. 전철이 갈게요. Why. Why. 게임 왜 정차 하는 거죠. 같이 해 줄게요. 가입이 가려주세요. 쌍둥이 정차지점 거의 다 왔어요. 도착하면 업그레이물 쪽에 차량 숨기고 같이 갈게요. 확인 정차지점 조금만 후진할게요. 제주님 다같이 뭐야? 중재단이 실망했다 여기 또 있네? 이거 제 그거 해놔서 어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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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좋은 차로 버린다고? 이벤트인데 저 차 부딪치면 가모인다 이거 차량정비가 또 국대노에요 여기 선두, 선두팀, 블루팀 선두 잡으시고 어떻게 갈거냐면 맵 한번 보시겠어요? 저희 위치어기 전 이렇게 쭉 가가지고 찌그레그로 이렇게 올라갈게요 클리어된 건물에는 점 표시해주세요 확인 일단은 현위치에서 상격해가지고 저 군대 다른 군대 이동시까지 사조경기 실시합니다 크대 웨스트 방향 경기 전방에 적 타서 북쪽 방향 사격 아홍 사탐 주의하고 사탐 주의하면서 날이 갈 것 차량 택티컬 차량 택티컬 차량 북쪽 레이지 진별로 근접하면서 날이 갈 것 확인 석포영 다수진형 북쪽 도로 아 쏠 수 있으면 쏴야 잠깐만 터뜨린 약 500 400 80 하탑 시탄 상위 적선중 계속 어 장점점 후방으로 적 다수 주변에 업배하고 레이비사수만 조잡하면 바로 쏴버려요 나이스, 서리, 서리, 서리 옐로우 팀 현위치 업무하고 블루 팀은 작전 진행하겠습니다. 작전지 이동 확인 마옥을 들어가서 조색 진행합니다. 저 컨벤션 어디라고 움직일까요? 저 컨벤션 말아줘 6분대장 다운 작전 불가 저희는 계속 숙행할게요. 작전 양호 클리어 됐으면 바로 점찍고 바로 다음 지역 넘어가요 고기 네, 흘리기 네, 아래 있었어요 핵이 공격받는 중 오케이 옆으로 넘어갑시다 클리어 클리어 대만님 북쪽으로 찾아가는 건가요? 오른쪽으로 돌았다가 다시 왼쪽으로 이렇게 가는 건가요? 아까 설명했듯이 우측으로 한 블록씩 이렇게 4동씩 이렇게 갔다가 찌그찌그로 갔대요 네 알겠습니다 알파벳 장갑 잡았대요 저희 일단 오른쪽으로 가야되거든요 네 엘러도 붙어요 오른쪽으로 확인 이동 중 오케이 엘러도 붙이겠는데 예쓰 네 톱몰롱 가뜩 네 네 열려요? 안 열려요 이거 10 예쓰 아 아 아 어 식스 같은데 넘어전 갈까요 아 아주 일정하면 가요 아예 방갈죽 당했으면 그때 가고 아주 멀쩡하네 이 시속방에다 킬링 프로가 저쪽 다 새로운 분들이어서 저희가 좀 큰 걸로 봤어요 이동이동 블루팀 이동 이동이동 어 이거 길에 맺네 아유 아 클리어 아 귀가십쇼 후방에 와보세요 사회수에 해주세요 어 어 나각장 도로가 자칫 건물에 갑니다 아 일로 못가네 도로가를 통해서 갈게요 클리어 전문 지림 클리어 어 노스 전방 참호 어 움직임 있으면 그때 발표할까 확인 확인 안보이네 어 없는거 같은데요 자칫 건물 가겠습니다 어 몰라요 몰라요 혹시 몰라요 나도 짭밥 있으니까 기다리기 편하네 물론 보이면 쏘긴 쏘겠지만 그래도 혹시 몰라요 보고 있을게요 안보이네 건물 진입 건물 진입 어 다른데로 난리구만 그 뭐야 노스 노스 적 출현 장호 사격 사격 사격할거야 잠깐만 클리어 노스 왼쪽 편인가요? 네 꼭 맞음 어 메딕 메딕 측 탱구 계속 출현 옥상에서 잘 보여 왜 아뇨 안올라갔는데 앞에서 그냥 계속 출현하고 있어요 어 분대장 분대장 노스웨스트 블루는 계속해서 수색 진행할거지 확인 북쪽 북쪽 나이스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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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마이 공격 엄청 고맙습니다 이른데로 툴 툴 또 툴 이거 에이티가 안될지 모르겠는데 울리마우 에이티 아무줄까요? 아뇨 척 척 아무리 에이티명 살아있습니다 블루팀 지금 위치 보고 네 블루팀 우측점 그린 건물 우측에 있습니다 으아아악 OK hablando 육즈로 넘어가죠 puntos 가까우네요 이 둘이 괜히 갖고 올라가셨네 워크 에스 으으윽 으윽 클리어 으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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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나이스 형을 제맛 순간이동해요 저희가 스카이밍스를 이길 수 없다는 증거입니다 잠깐만요. 나이스. 블루 도로 이동합니다. 장호. 적발견. 이스트. 총격 가까워요. 조심하세요. 아니다. 클리어. 투자 갈 때 혼자 가지 말고 무조건 한 번 끼고 가요. 카피. 네. 담장 넘어있는 것 같아요. 아 여기 담장 바로 앞에 두 명. 슈팅 갈게요. 자폭으로 그냥.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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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탄을. 네네. 가스. 바로 앞이니까. 슬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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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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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한 명. 삼아. 한 명. 다운. 도망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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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운. 헤헤헤헤. 헤헤헤헤. 헤헤. 헤헤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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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었군요. 도로로 가지 말고 아군 너무. 범위 쪽으로 가세요. 헤헤헤. 헤헤. 네. 아니. 헤헤. 보셨군이요? 저 도로로 가지 말고 아군 어머머 어머머 이쪽으로 가세요 예 아니 휴식 어 블루진 문제 있나요? 이미지 통사 낙하 이미지 못했습니다 우리 이미지 머리 입상 이루가 있는 거 현재 우리 올라갔던 건물 주변 적 발견 현재 1명 제약 1명 제약 1명 제약 1명 제약 1명 제약 1명 제약 블루 계속 수색하고 옐로우 잠깐 스위칭 하세요 블루랑 1명 제약 수색 임무 옐로우가 대신해서 일단 진행하세요 크네님 지금 저 치료된 거예요? 네 블루 임무 수행 가능 아 그럼 다시 포트해요 블루 1명 제약 2명 제약 2명 제약 2명 제약 3명 제약 저는 컴벼님의 에임을 믿고 있었습니다 하하 하하 그렇구만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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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안 보여가지고 승리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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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펌크에? 네 펌크에 뭐 지금 까무잡잡한 거 하나 있는데 어 보여요 보여요 블루 다음 건물로 이동하겠습니다 아 맞네 뭐가 있는 거 같네 블루 이동 시 기관은청이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할 것 범패하면서 이동할 것 확인 확인 신 응 실 클리어 네 여기 지 이쪽에서 경기하세요 그걸 나무 하다가 좀 위험할 것 바닥 마주탱 건물 클리어 전방... 저 정정... 전방위에 누가 있다 사라졌네요 전방위 어딘가요? 방위... 북쪽입니다 이스트 아군 밸러드 올라오세요 북쪽 도로가에서 총격 발생된 것 같은데 혹시 확인됩니까? 아군이랑 교전하고 있거든요 확인 계속 진행합니다 전방위 건물 이동 침대 전방위 건물 클리어 승천시 여러분 어디로 맞춰 왔어요? 왼쪽으로 돌아왔어요 다시 다시 좋아 블루 увum 옥상 355도 옥상 355를 옥상 355의 옥상 366의 옥상 367의 옥상 366의 배로도 이동 배로도 이동 원래 새싹티를 좀 빡세게 해줘야되요 막혀있어요 네 맞췄어요 아까 그 저희 생포인은 인상서기 알죠 배로도 이동 보이면은 사격하지 마세요 네 어 옐로 팀 전방 마치! 앞에 건물 먼저 하네 다 빠졌어 도전할거야 바로 헨벳이 있다 바로 중란히 웨스트 웨스트 컴퓨터들 여기 일로 틀어줘니 지금 경기하신대요 와 오늘 빡셀적이고 붕대 배기시켜들고 왔는데 제가 다 쓸겁니다 안생긴 해 안생긴 해 안생긴 해 안생긴 해 사납힌트 사납힌트 에이티 준비 에이티 준비 버스 방향에 오는거 쏴요 적화 1요 보병 다수 내렸습니다 조심하십쇼 나이스요 글로 도로 이동 하겠습 현위치 대기 현위치에서 잠시 사주 연계 할건 확인 맨다 서쪽 건물에 적 1명 창문에 있음 에이티병 에이티나무 탄소 총 3발 에이티던 적의로 경상이 약속 6 현재 일본 구역 계속 수색 중이었다고 알림 이미지 저기 웨스트 몸통 저 건물에서 총 쏘었던 것 같은데 잡았어요? 몸통 하고 있죠 2층 2층 내려갈게요 어우 뭐야 어우 수류탄 잘못 갔나? 밖에서 부진 것 같은데? 2층 다시 올라가 좀 왔다갔다 해주세요 일단 작전 속경할게요 다시 급히 저.. 어, 브로그 아까 근무하고 브로그 저거 노잼 노잼다 먹을거 같다 오 4층 같은데? 고통 고통 어..누구야? 스내커 닥스님 고통 일단 넘어가도죠 페인킬러 같은 곳이 있는데 해볼게요 가서 RPG 옥상 옥상 임혜진 부상 사람 부상 벽뒤로 벽뒤로 다수 부상일거에요 엄베에서 치료하고 그전 계속 할까 사람 경상이라서 자가치료 가능합니다 RPG 뭐해요? 적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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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옐로틴님 부대장님 올그린 경계하실 때 옥상에 있는 적도 주의해주세요 옥상에도 계속 나와요 적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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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으시면 뱅킬러 하나 쉬세요 끝 감사합니다 뱅킬러 플루 조치 완료 다시 기동하겠어요 인상 뱅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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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리는 노스에서 노스 이슈인 것 같대요 양호 그 건물 안으로 좀 부탁드릴게요 예스 저도 몸통이랑 팔이랑 좀 크게 나가가지고 그냥 대충 내려놓으세요 오케이 멀쩡한 인원은 엄폐물 잡고 경계할게요 전방에서 개팀 날라오네 보이진 않은데 어디 전방인 것 같은데 일단 계속 온페이스 역박 당연히 없겠죠 에피 한방도 맞으시고 저기 참호 쏴볼까요? 아 한번 쏴볼게요 울타리 울타리 30도 오케이 오케이 선배님 나 엑셋 안가져왔어요 초락한걸로 알고 몇박지 확인 괴맥박 돌아왔고 누구도 다시 치는데? 저요 온라인 온라인 자가치료했어요 오케이 치료 얼마나 남았어요? 선배님 온라인 저 봉한번 해주세요 네 뭐 뭐 뭔지 완료 예 아직도 3분의 1조차 안했다는게 밑에 블루 계속 진행 확인 네 고마 완료 잘한다 고마 조금만 고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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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 잡았나요? 네 네 고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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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참 매하네 위로 예상 지점으로 올라가자니까 저쪽 아니면은 또 다시 와야 되니까 귀찮아서 여기 계속 가고 있긴 한데 어차피 구역이 넓으니까 뭐 그냥 천천히 올라가시죠 어쨌건 여기 다시 왔다 갔다 하려면 저기 또 시간나무라 천천히 올라가요? 급할 거 없으니까? 가시죠 아이씨 그때 오우 글로 도로 이동하겠슴 으이씨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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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루 북쪽에서 충격 받는 중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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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여기서 안 보여 건물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 그 뒤에 말이 이렇게 말하는 건 라고 생각했습니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몇 개 보여줬다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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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heights 유단 으 상대방이 벙커 보니 북쪽 어 북쪽 350도 방향이 버ών 루파주소 유탄 사용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어 너무 멀다 왼쪽으로 쏘시는데? 파탄 났어요? 아 그대는 끌어야 하는데 예스 힛 몇박 확인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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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박 살아있네요 일어나야겠다 저기 바로 아래 두명 있어요? 오케이 나이스 퐁아 몰라해 와 미친네 나 퐁 예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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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내려가죠 지금 위에서 있어봤자마자 왕 나이스 나이스 오케이 내려가죠 지금 이모 내려와서 이모 제게할게요 이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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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빛을 많이 한다면서 진짜 빛을 볼 뻔했네 따른 비디오가 보였는데 아 아 재밌어요 우린 다른 작전하는 것 같아요 웨스트에서 총격 사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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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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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낭 무스황 아 나 아프고 아프고 자가 치료 가능합니다 아이 그 잠깐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스 고맙습니다. 완료. 치료컷 치료컷. 6 again, bravo. 그쪽에 HBT 있는게 확실한지 판단 좀 부탁드립니다. 5 again, bravo. 5 again, bravo. 아, 아직까지 무섭고 승우사기에서 진행되네요. 고맙습니다. 근데 우리 맵상 201포인트 어디 갔어요? 몰라요. 실수를 지웠나보네. 일단 계속 진행하죠. 네, 이동 2,0,0. 저희, 저쪽에 6가 HBT 계속 찾고 있다는데 있는지 물어보니까 대답을 안합니다. 어허. 당연하지. 딴돌이야. 일단 HBT 위치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계속 수색할게요. 진입. 네. 어디지? 뭐야, 로스에서 뚫려하는데? 클리어. 아, 아군 다운인가요? 어? 방금 스무셨는데? 유비시임? 그대님 찡김. 사람님? 유비시임 다운. 어, 블루칩 다운된 것 같아요. 나, 아우 조심해 조심해. 나가지마. 그대님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들어가요, 들어가요. 들어가요, 들어가요. 사람이 대답이 없어서 사람한테 가신. 아, 저희들이 머리 한방에 나지. 북쪽인 것 같은데 안보여요. 북쪽인 것 같은데 안 보여요. 북쪽쪽, 북쪽쪽이 단넘, 단넘으로 공격하고 있습니다. 최소 적 3명. 최소 적 3명. 아군, 아군 기준 웨스트, 바로 단넘어. 바로 단넘어. 아군 있는 건물 웨스트, 바로 단넘어. 아군 기준 웨스트. 오, 쉿. 단넘어, 적 2명 사살. 단넘어. 저도 숭아 놀랬어. 헐. 아니 어딜 봤어요? 펑퍼에 저격수가 있어. 펑퍼에 저격수가 있어. 펑퍼, 저격수 잡았어. 저, 써네. 나 생각해보니까 벽이 낚아있을지. 아. 뭐야 또 어디 있었나? 북쪽인 석 다 수출이야. 일단 우리도 빼야겠네. LGBT 확보했대. 아 태출인가요? 그럼? 아 그래야될 것 같아. 거기. 뭐야 뭔 소리야. 이미지 목소리야. 왜야? 이미지 목소리야. 뭐야? 이제 하운드 떨어지면서 헬기 치어지는 느낌. 굳이. 디트웨어. 이 릭 스무스만 끝나면 그게 좀 불안이긴 한데. 어 그래도 우리 헬기 잘 살아있다. 다 힘드니까요? 솔직히 RPG하고 한 번쯤 시작될 줄 알았네. 콜옥에서 항상 주는 비싼 아이구. 어 진짜 RPG가 날아간 게 날아갔네. 오래 쫙 돌고 와야겠다 그러면. 아 여기는 브라보를 알리고. 브라보 측이 차량 지점이랑 매우 가까우네. 차량 징발을 해서. 이 정도를 운영하겠다. 출발. 근정. 벽 너머. 벽 너머. 소멸으로 쐱니다. 도망가지 말고 빠집시다. 병나오는 실탕 등장하실 거. 아 병나오는 실탕추적. 신나와는 실탕추적. 아 별거 타고 지금 이동합시다. 뒤로 빠져서 차량. 차량 증발해서 저희. 픽업하러 가야돼. 저 분들. 이동합시다. 확인. 선두 고고고. 병나오는 실탕추적. 병 넘어있는 적 사설이 쏜다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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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차 하나씩 다 잡아요 멜릭도 한 대씩 잡습니까? 네 다 풀고 가죠 웨스트 웨스트 계속 총격 빠르게 빠르게 차 뒤로 빼 뒤로 빼서 총 안 나오는 쪽으로 빼요 일단 일단은 메인도로 쪽으로 이동해서 저 분도 픽업하러 갈게요 차 하나에 있는 차 하나에 있는 엘포지전까지 가야됩니다. 일단 이동합시다. 엘포지전으로 갑시다. 엘포지전 확인. 엘포지전 이쪽에 체육이 모십시오. 리스트해줘. 안전거리, 안전거리. 차량 확정하고 경계하겠습니다. 안전거리, 안전거리. 안전거리, 안전거리. 안전거리, 안전거리. 안전거리, 안전거리. 레디, 건대장 차가 한번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차량. 차량. 안전거리. 조그만. cer. 이드라이, 이드라이. 남독이 덕출현 모르시니까 우리가 인증 수업의 위치 앞 이제 나머지는 사우스 척척 발견 가능한지 오케이 일단은 재준님 알다 알다 근접 근접 저 근접 뒤거라 블루 블루 일단 계속 엄호사각 계속 출시해주시고 나머지는 분대장이랑 같이 차량 쪽에 탑승 확인 그냥 계속 경계할게요 스네이크님 스네이크 팀 이거 차량 훈련해주세요 이미지 무상 스탑 동사님 스탑 동사님 부팀장님 찾습니다 HPT 차량 수상식 운전해주세요 지금 와가지고 네 그 탑 멤버 메딕 다운됐다고 이런 지원 좀 하는데 어떡합니까 일단 지원 좀 해주세요 확인 군대장 쪽에 있어. 사운드 침묵 부탁드립니다. 쇼윗 요리 시야不在意 조強 조이 잠시 뵙시오 잠시 뵙시오 잠시 뵙시오 200포인트까지 갑니까 어우 블랙라이 늙어왔으니까 그쪽 가서 이동합니다 우회전 여기서 좌회전 지금 저희만 빠져나올 것 같은데 아 저희만 일단 빠져나왔어요 우회전 노스 노스 멈추지마 멈추지마 밟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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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방에서 나올래? 출발 이멕터인트에 도착 완료 영호 건물 쪽으로 가서 경계지점 우회전으로 할 것 같아 확인 블루팀 전부 치료하려고 올 그린 에이집트 안으로 안으로 들어갑시다 지익스팀 현재 1층에서 농성해봐라 여기다 놓을까요? 안쪽에다 안쪽에서 넣어줘 브리핑할게요 모래폭풍이 곧 있으면 다치다니까 다치면은 두 중점이 흔들리고 총무가 맞붙니까 제대로 끼면은 쉽지 않으세요 어휴 뭐해주세요 3층 클리어 오케이 현희씨 방어합니다 1층 방어할게요 저희 1층에서 농성할까요 1층에서 농성할까요 1층에서 농성할까요 1층에서 농성할까요 1층에서 농성할까요 들어가세요 전 여기 받을게요 네 네 블루팀 옥상에서 경계 됩니까? 확인 확인 출 끝 한번 더 해드릴께요 아니 그걸 왜 주시는거에요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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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이거 그린도 4에서 올라가도 되는지 여기 안쪽에 저희 2층 올라가서 포지션 잡고 업무 준비할게요 아하 확인 2층에 포지션 잡으세요 오케이 그릴팀 그린라 각자 1층에서 포지션 잡고 어 자꾸 오는거 펜크하이브라 소촌 영어의 티눈 모래폭풍 인컵 모래폭풍 모래폭풍 원조 시공의 폭풍은 최고야 소촌 영어의 티눈 Q. battle Q. battle Q. battle 올라갈까요? 저 꽤 있어. 잠시만요. 탄창 다시 채우고 드릴게요. 더 안보이는데? 아니. 현재 위치 어디? 보고보라. 아. 아이고. 뭐라보라. 여기 위치. 위치. 노스트 적군 발견. 노스트 적군 발견. 노스트. 노스트 적군 발견. 노스트. 노스트. 브라보. 1층. 기축한 곳에 hbt 양성해놨고. 1층 가드하는 인원들이 지키고 있을거라. 아니. 그냥 가스 사우세요. 식스템 현. 비가. 하 cousins. 피나클 랜딩. 커피. 피나클 랜딩. 하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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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자리. 하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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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압수야. 제일 높은 곳으로. 올라와서 노스위스트랑... 저 모자리 얼마 없을 텐데. 빨리 타야 돼. 어, 하인드 상태 많이 안 좋습니다. 하인드 꼬라방가! 빚지마 잔대요. 어, 하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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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해요! 위험해요! 어, 옥상 위험할 것 같아요! 위험해요. 이거 자리 별로 없을 것 같으니까. 빨리 올라오셔야 돼요. 백일 추락! 파이팅입니다! 백일 추락. 백일 다운. 군대 많아요? 그린 팀, 누스위스트. 기부 좀 받을게요. 오케이, 오케이. 왓스! 저 피체스 옥상 올라오면 되나요? 진짜 엄청 힘들게 하고 120개 들고 갔거든요. 여기 기적이 있네. 피체스 옥상 올라오면 되나요? 핵이 살아났습니다! 기적이 오라핵이 살아났네. 피체스 옥상 올라오면 되나요? 네. 상체가 근데 몰청하진 않은 것 같고. 저걸 잘 못하겠지. 저 안 보인다. 브라보도 옥상 잡겠다고 알림. 다운. 없네. 아직도 살아있는데. 아. 아니. 딱말 해둘면 뭐 안 보여. 맞아. 진짜. 뭐야. 사주 경계 철저하게 봐라. 분명히 한 명만. 지금. 너무 부족했다고 한 명 없는데? 지금 피닉스님 어 이거 구하러 가는건가? 잡는거 아니에요? 와 구하러 간다 어 헬기 동쪽에 어 허락됐습니다 어 허락됐습니다 왜 왜 왜 어 나만 안 어 가슘 포격 키드라 파일럿 살아있습니다 아오 살아있다고요? 넵 산창 산창하고 몇발 안남았나 얼마 모자라요 몇개나 필요해요 산창만 못구해 못구해 탄도 없는데 아 진짜 여기 더 기다리십시오 산창 산창이 있었는데 교님 한도 좀 드렸어요 아 그래요? 아 거기 아 가르사 여기 아니 못하라고 여기 군대장 회의 좀 하고 올게요 노스 이스트 노스 이스트 아 저희 다들 사주 2개 진행하자 혹시 군대 부상이나 있나요? 다람이 상무 사주 경계 조심시 좀 해주세요 군대장 회의 좀 하고 오세요 지금 어 군대장 회의 동안 제가 군대 붙일건 잠깐 2인 맞겠습니다 블루 팀 사우스 이스트에서 사우스 웨스트 경계 어 저 옐로 팀 하기에 한 분이네요 예 HQ한테 저 HV팀 먼저 퇴출한 다음에 저거 유탄이요? 아 그대 통사 아까 튕겼다고 했죠 노스 이스트에서 노스 이스트 옐로 팀이랑 제가 경계할게요 어? 어? 아 잘 모르겠다 어? 저 서초연도 유탄을? 아니아니아니아니 네 넉넉해 우탄탄창이요 어? 우탄탄창? 아 그 파트사님한테 넣었는데 제가 가져 꺼내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져 꺼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분대 상태는 우리가 제일 좋긴 할텐데 흫흫흫흫 식스가 목출하러 가고 저희는 옥상에서 계속 경계합니다 카피 양호 노스 노스에서 적 출연 아 참고 파이럿으로 들어가 있어요 아 안 보여 안 보여 갑자기 피분이 보이네 문자 회사 위에 시청자 정 incorporating 검은색 G1 G2 G3 보이는 것 같습니다 와 진짜 안 보이다 그렇게 이동했어요 남쪽에서 적 출연 지금 한 판 말 떨어지고 옐로우 웨스트에서 노스 이스트 경계 하고 블루 팀 반대편 방향 경계 계속 해줄거죠. 웨스트! 웨스트! 적 10명 출현! 10명 출현! 보이지가 않는데? 적 웨스트! 10명 출현! 10명 출현! 저 웨스트 출현! 보입니다! 조치 완료! 아무것도 안보여! 조치 완료! 웨스트! 다시 적출현! 사우스 간간히 적출현하고 있습니다. 조치 완료! 웨스트! 쑥쑥쑥! 오카이! 보여요! 보여요! 잘 보면 잘 보이면 잘 보여요! 어 저희 차량 차량들 세대 파기! 저희 아마 보급 없을 것 같으니까 단발로 세대 안 뛰면서 자극을 할게요! 확인! 컴백 아웃 턴처! 1차! 2차! 1차 남았다! 어떻게! 사장님! 나 1차 남았다!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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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struction ! 아 저 아까 전 못 Healthy 지금 3차 남았거든요 저는! 3차 남았다는 견 transmit 4차! 2차량! 안 보고싶어 일단 쏘도 되요 네? 쏘면 되죠? 저한테 막 물어보셔도 되죠 네 아까 튕겨서 안 들으신 것 같은데 왜 갑자기 다운돼 갑자기 왜 다운돼 KF94 마이크가 필요해 확인했어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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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인 표시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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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하나 있네 쟤는 쟤가 죽이면 안 돼요 제가 쏘이탄으로 죽이겠습니다 쏘이탄은 안 가요 100% 안 가요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고 더 멀리 있어 더 멀리 잘못 갔다 어이씨 드라이스 아 잘못 갔다 아 미안 아니요 제일 위험한 거예요 아 미안해요 깜짝이야 아니 아 이거 맞아서 노는 게 아니고 아니 아 우리 스탑 뚝딱 못 뽑습니다 배직 지원 지급합니다 아 이거 쓰레 던지기 힘드네 아 맞습니다 카피님 네 제주 과이님 다운입니다 제주 과이님 다운입니다 카피 카피 사장님 계속 경기 진행이 계세요 잡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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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초님 what 잘됐보았 다됐습니다 나 죽겠다! 나 죽겠다! 왜, 왜, 왜... 누가 던져 Pick me? QR님은, QR님이 던졌어요. 이건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Driss stre esquire explore if you have a screen Arase solid 누가 던졌어? 나 포필 좀 던졌다는데요? 제가 던졌어요. 제가 던졌어요. 사람이 다운! 사람이 다운! 어 지금! 남동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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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도 방향에! 저 택티컬 차량! 택티컬이 있습니다. 택티컬 사서 찾아갈려? 제준님 메딕님 다운! 블루팀 전원 다운! 마이크 이거 누구야? 무사히 눌리는데? 제준님! 이미지 다운! 제준님! 제준님 다운인가? 오케이 일단 안쪽으로 끌고 가. 혈압 증상! 야 라면이 왜 올라와서? 거의 말고 오른쪽에 계단이 있어요. 투어 라이프! 또하고 있을까谁 형은 onto 파스턴? 다운! 또한 애네... 재주님! 다운다운다운다운 재주님 죽었어요? 다운이에요. 다운이요. 제가 야매님 철주는게 내부에 접근 들어온다 방해 표시. 방해 표시 안 죽어! 왜 안 죽지? 당일 쑤시! 당일 쑤시! 잡았어요! 잡았어요! 노스트! 노스트! 제주 제트 입! 머리 숙여! 머리 숙여! 입구 쪽에서도 애들 올라오니까 입구 쪽에서 잘 봐주세요 수신 수신! 총알이 없는데 어떡해요? 총알 빨리! 제가 4개나 드렸잖아요 다 썼어요! 네? 아까 성찬 님이 주셨을 때 1층에서 다 쏘고 제가 말해주세요! 저 2탄 쏘고 있으니까 레스트에서 다 죽였어요 가져갈게요! 예! 뺏어! 저 아직 1층 참가 안 남았어요 네! 오케이! 마지막 탄창! 마지막 탄창! 마지막 탄창! 자! PTX님 보다! 남쪽 건물! PTX님 보다! 남쪽 보이는 아파트 옥상 가장 높은거! 다운! 안 돼! 여기다운! 매진 온라인! 안 돼! RP사나 다운! 제거! 사나 다운! 제주 씨 불러볼까요? 아, 아니요. 제가 깨갈게요. 군대 양이 혹시 죄송한데 탄창은 있습니까? 아, 군대요? 충독 어디서 오셨어요? 군장님, 탄창 좀 남았어요? 탄창, 탄창 남았어요. 다섯 개 남았어요. 네. 못하라면 얘기해요. 네. 아, 자꾸 군대가 풀려나. 누구 하얀 군대 나오는데? 누가 김치 안 버는 거 나와요. 근데 소촌님 가방이 없는데? 소촌님, 군대 이상한 데 찌란한 거 아니? 김치 안 버서 나오는데? 네. 아, 됐어요. 저 치료 됐어요. 오케이. 누구지, 그럼 김치 안 버서 나오는데? 큐, 부상. 네. 그 계단 못 올라가요, 막아주셔야 돼요. 아니, 이거 괜찮으신가요? 아이고. 팔이 막 풀렸어요, 지금. 아니. 선배님, 저거 돌면서 네. 입구에서 올라오거든요? 네. 네. 저쪽 라인에서 보시면 바로 봐주세요. 오케이. 그럼 저기 말고, 저기 아고노는 없는데? 저 오른쪽 다리 봤어요. 그쵸, 아고노는 없어요? 저쪽에 블루 팀. 아, 거기. 블루 팀, 입구 쪽도 봐주셔야 돼요. 저기 계단 입구. 브라보, 브라보, 여기 알파. 전부 내 얼굴이 인치로 알려. 브라보, 여기 알파. 유저, 당신은 채널에서 든다. 아, 이거 초발만 좀 있어요. 트래만이, 브라보 쳤는데요? 어떻게 돼? 브라보, 브라보, 여기 알파. 야매님 다운이었어요. 야매님 다운이었어요. 저, 다운이었어요. 아, 저, 칠오 마니아. 사우스 마니아. 프로모한테 안 받은데. 6명, 5명, 5명, 5명. 브라보니, 4명, 5명. 차원, 차원, 차원. 현재 매직 지원 지금 가능한지, 아고 매직 다운. 뭐지? 시청자 좀 가져주세요 주님 이사님 롯데에트 적군다고 저거, 야구님 가주세요 어, 오신데 야구님 매허 확인 이스트 반향이 있어서 청소를 들립니다 에피투여 어차피 2층에도 인원 있어가지고 다 커버 안해도 되니까 맞든 부분만 계속 커버해주세요 고압은 제가 안 할거에요. 메드컬메이고 안 뛰시는데? 장아볼게요. 서차님 주변경신. 어? 다 다운된다. 뒤에 혹시 올라온거 있다가 봐주세요. 네. 여기가 있어요. 대만님. 혹시 저 뽑은게 미치페이스 및 히트타스와도 있습니까? 여기가 있어요. 여기가 있어요. 뭐라고요? 다시 좀 말해주세요. 아냐아냐아냐. 적 뽑은게 미치페이스면 아주카사도 있습니까? 밑에 타고 할게요. 2번째가 올 때 써요. 가게. 500 완료. 지혈. 머리 지혈. 몬토 지혈. 하리. 유탄 자유사격 됩니까? 와 이거 머리만. 머리만 맞춰야겠는데 머리만요? 머리만. 칩별되면 거기다 쏘세요. 칩별되면 쏘세요. 칩별되면 쏘세요. 칩별되면 쏘세요. 넵. 봉합. 확인. 봉합 없음. 에피. 총알 피치트 총알 최소 20. 하나. 봉합중. 봉합한다고 했죠. AD. 뭐야 뭐야 뭐야. 뒤에 할 때 푸세요. 네. 아니. 다치 좀 말을 해야지. 의사가 두명인데. 봉합을 지혈. 우리 뒤에서 쏘다니 이거. 죽인이라 정신이 없었어요. 봉합을 지혈. 봉합을 지혈. 봉합을 지혈. 봉합을 지혈. 봉합을 지혈. 몇 박 줘야지. 몇 박 살았고. 야멈님 셀프 봉합해야 돼요. 얍. 봉합을 지혈. 봉합을 지혈. 거기에? 그장님이 뭐 있나? 안 들어오시네 오케이 오케이 uni 2 1 로 현피라고요? 안녕 저 복귀하는데 병력 올라와서 개첨하지 하아 확인했습니다 저희 제 직결 포인트 이동 준비할게요 혹시 뮤모병 지원 되나요? BTS 공부상 저 엘라스티스 있어요 아 중부 부상이죠? BTS 부상입니다 우전 덮친거 같은데? 저희 팀 아니신거 같은데 내랑서 전화 볼까요? 2번 저기 매직 있지 않나? 우선 제주님 가있어요 제주님 치료하고 올라오세요 올라가는 중이요 전화 볼까요? 제가 챙길게요 혹시 탄 없는 분 본인이 총이 탄이 거의 없다 내 탄창 남았습니다 저 컴맨이 8개 이미지인 8개 다섯 탄창 이하인 사람들 제주님한테 가서 받아요 총 좌츠를 바꿔야돼요 어쩐지 다른 사람들이랑 도전이 안되더니 제일 적은 사람 누구에요? 수당 님이 2개 수당 님이 3개 전 4개 수당 님한테 바꿔줘요 수당 님 탄창하고 사당 님한테 몰아주고 수당 님 탄창하고 사당 님한테 몰아주고 P90이라 탄창은 가방에다 넣어둘게요 전 7탄 전 6.8 수당 님 지춘! 전 6천 명 수당 님 대중 소중 수당 님 위치하는 수당 님 수당 님 수당 님 수당 님 수당 님 수당 님 갑시다. 우리 팀 잠깐 대기할게요. 아직 본땡 안왔어요. 비티에 20분이라 합니다. 이동 이동. 남쪽으로 남하에서 이동할게요. 일단 계속 이동하고 계세요. 전망적 전망적. 엑시비티 계속 사수하면서 이동하세요. 전망에 세우지 말고. 아고나고 합리했습니다. 이동 이동 이동. 건물 왼쪽으로 이동. 올라가시고 올라가세요. 갑자기 이익으로 빨리 서주면 될 것. 확인. 내가 왔어. 엑시비티 안전한 곳에서 냅두고. 저희 2층 잡을게요. 텐티컬 차량. 깨옹. 파수 타운. 올라가세요. 파수 타운. 제주가인이에요. 총이 안 바뀐 것 같은데요. 뭐라고요? 그거 맞아요. 가방에다 탄창 다 넣어놨잖아요. 제꺼 5탄이었는데. 그 총 7탄 총이에요. 아아 확인 확인. 4일 7이에요. 네. 제가 잘못 봤어요. 네 아주 좋네요. 20배럴의 양각대입니다. 이스트방향에 적출한. 연막대는 이스트방향이 안되요. 멈칩니다. 멈칩니다. 예아. 예아. MG 당첨이에요. 갈아나가겠네. 오이씨. 사우스에이스. 사우스에이스. 타운. 사우스에이스. MG 5탄. 아저씨님 혹시 5탄인가요? 네. 리패킹하러는 단차 안나오나요? 1차차 아니에요. 모르겠습니다. 이거 MK46이라서 안 넣었고요. 한번 확인해보시면. 입구에 있습니다. 뭐야 뭐야. 아, 사수, 사수지에 있어, 사수지에 있어 해. 아, 포즈였끼대. 이스트에서 아군 적군 중, 이스트에서 아군 적군 중, 탈출거람. 아, 신입 다운. 아, 아니네. 죄송합니다. 아재님 정말 많으세요? 네, 많이 있습니다. 아재님 여기, 여기, 코너 잡으시죠. 이스트에서 온다. 동슛! 동슛origine 백팩. 동슛! 이스트에 온다니까. 이스트 아무래도 애플 replicated. 태크니컬인 이스트! 어허 노스웨스트 노스웨스트 사살 슈가 접근 중 10만원씩 저희가 던졌다고요? 아프신 분 다시 던져서 이거 연막은 너무한 거 아니에요 커피 연막 갖춥니다. 연막 갖춥니다. 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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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쪽에서 아군 접근 중 아군 환비 아군 환비 아군 환비 확인 HBT 준비 시킬 것 아군 환비 한 대 두 대 제존에 HBT 준비 좀 시켜 주자 어? 단 두 대? 세 대 여러분이 일어설 수 있잖아요 빨리 갑시다 잘 어울리게 해줘 아 백사우 정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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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로 정민호 정민호 어, ㅅ.. 나와나와나와라 HBT! 업어! 업어! 있어! 앞에 업비까지 출해놔줘, 빨리 업어여 태우세요! 태우세요! 남아의 탑승! 탑승! 컴비 탑승! 컴비 2,0 미니본 사무체, 미니본 미니본 사무체, 미니본 권호, 권호 잡아, 권호, 권호 수강, 수강이 위험하지 않을까요? 싸울 수 있어, 싸울 수 있어 그냥 가요 다 탔죠? 옙 오케이, 이거 도망갈 수 있어 통 좀 먹어 олет해 적령의 és 스마우 Queere 오케이 브라보 다리 그냥 건너겠다고 하네 아 그럼 스무스하게 탈출했겠네 다리까지 10m 우와 50m 바리케이드 조심 바리케이드 조심 좌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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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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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가능한 lots of veterans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이겼어 우리가 이겼어 어흐흐흐흐